자 오늘 여러분께 휴마시스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자 어떤 재료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핵심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를 좀 같이 봐드리고 매수 매도 세력의 평당가 매심량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걸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휴마시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뻥 갈 수 있는 이제 뭔가 터지냐 자 휴마시스가 자 우리 이전에 코로나 때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액 자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영업이익이 근데 얘들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아니 4,700억 벌어들이는데 무슨 영업이익이 2,100억이에요 뭐 거의 오피미 40% 5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식은 진짜 손가락 꼽아요 우리나라 상장 시장에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란 거죠 이제 매출액도 뭐 개거지 되고 이제 3분기지만은 영업이익이 적자되고 자 그런데 이제 휴마시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걸 좀 봐야 되죠 자 휴마시스 시가총액이 3,5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때 당시에는 뭐 거의 뭐 조당이가 넘었죠 1조 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화도 뜨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 아실분들 아실 거예요 자 마약에 대한 이제 키트 이제 마약을 확인한 키트를 휴마시스에서 만들죠 그런데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는 불리고 있는 한국 코리아가 지금 마약이 아니 학생들도 지금 마약을 하는 펜타닐인가 이건 무슨 괴 같은 경우인가 실제로 이 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마약 사범이 정말로 많아요 자 휴마시스의 주력 제품이 뭐예요 원래는 이제 산부인과 그 다음에 심혈관 감염성 암 뭐 여기에 되는 자동 면역 분석 장비 이런 거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분석 시약 분석 기기 신규마커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 휴마시스가 상승 예상률으로 볼 게 마약 범죄가 증가되고 있죠 국방부에서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 아니 입영할 때 무조건 마약류 검사를 추가한다 하죠 이러면은 이 마약 검사 키트가 무조건 국방부에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입영하는 병사 수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최소 천 명이에요 여러분들 최소 천 명 일주일에 입영하는 숫자가 천에서 이천입니다 일주일에 그럼 일주일로 치면은 거의 오천 명 정도가 입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일주일에 오천 개씩 키트가 있긴다? 키트 한 개 이게 그냥 원단가로 치면요 뭐 개량 만 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자 만 원이면은 간단히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만 원 곱하기 자 오천 명 할게요 그러면은 오백만 원이에요 맞죠 아 자 오천만 원 오천만 원 만 명 만 원이니까 오천 아 오천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오천만 원이에요 최소 근데 문제는요 이게 국방부만 쓰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미 입영한 병사들도 의무적으로 반년 혹은 분기에 한 번씩은 검사 추가를 할 거예요 1년이나 아무튼 간에 지금 이게 일주일에 오천 아 오천 이게 제가 이게 입영 숫자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입영을 한 달로 봤을 때 오천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이제 이게 억 단위도 가죠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크게 뭐 비싸게 팔린 건 아니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지금 이제 마약사범 경찰서 국방부만 있을까요? 경찰서 뭐 이제 학교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칼을 제대로 뽑아버리면은 마약키트 검사 딱 나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진짜 이러면은 이제 교육부 이제 정부 그 다음에 국방부 이제 경찰 검찰 쪽으로 다 가다 보면은 플러스 수익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플러스 뭐 있죠? 다음에 새로운 질병이 또 나올 거예요 질병 나올 때마다 키트는 바로바로 개발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저점 찍어서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적자를 좀 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신규 개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연구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관 장기 복문자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확정이 낫잖아요 이번 하반기부터 병사 부사관 장교 이제 임관 이제 입영 예정자 플러스에 나중에 내년 되면은 뭐가 나온다? 기존에 복무하고 있던 사람 또 할 거 아니에요 얘 휴가다가 가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뭐 질병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부각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테마로 봐야 돼요 테마로 테마로만 봐야 돼요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절대 못 갑니다 대신 테마로 왔다 갔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등락폭이 진짜 한 100%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차트만 계속 유지화되면은 돈 벌기 정말 쉬운 차트 아닌가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휴마시스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세요 어차피 이런 이제 호재가 터뜨린 재료가 시장에 나오면은 세력들이 알아서 국가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가총액 3500억 유통비율 85% 이러면은 세력들이 먹잇감이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시기에 같이 빠져나오고 근데 우리가 매수할 땐요 올라갈 때는 누가 사도 플러스예요 이럴 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살고 나올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는 구간이 다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력들이 다 사고 그래서 얼마 못 먹고 더 갈 생각하다가 꼬깔아지면서 다시 본전 갔다가 마이너스 가고 또 여기 손절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항상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면 어떨까 해서 적어도 우리 매도할 때는 여기 물리지 말고 깔끔하게 다 매도하고 나오자 이 고점 제대로 잡아서 세력들이 나오는 수급만 잘 보면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휴마시스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제대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아마 테마 형성이 되지 싶습니다 휴마시스가 급등 나오기 전에 정확히 탁점 잡아서 목표가 잘 잡아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단타 몇 번 하면서 수익을 실제로 상승률 30% 일지언정 50% 100%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함께 저와 함께 해보자 이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마음까지 같이 매매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카톡방에 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휴마시스 이렇게 4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톡방이 좀 복잡하다 불편하다 혹은 이제 나는 어느정도 주식을 할 줄 아니까 그냥 조그만 정보만 달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휴마시스 대응 전략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가 비중을 어떻게 실화하는지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매도 시점이죠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자리에요 말 그대로 급락하는 단계죠 이때는 우리가 다 매도해야 돼요 이 타이밍 못 잡으면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톤에만 보고 나온다 이것 때문에 나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휴마시스 4글자 적은 뒤에 자료 2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6글자 휴마시스 자료 6글자 적어서 제가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